총장이 올라가면 합의 들어올 거라고 그런 얘기가 돈다고 나한테 우리 쪽에서 합의 들어간다고? 우리 쪽에서? 그럼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.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지. 우리가 왜 합의를 해?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. 그런 얘기가.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.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? 그 사람들은 이제 골로 갈리면 남한테도 오히려 더 이게. 그러니까 왜 이래. 강주식님한테 사과할 거 아니에요. 여기. 선생님 뭐 하는지? 아니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내놔. 괜찮아요.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?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. 맞습니다. 여기 박진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나 이렇게. 아 네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떻다고요? 새빨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. 그가 계속 이끌 στο 대로 이끌고 이 시끌고 이 코나 이렇게 남산을 살아요. 그리고 그가 이 코나 이렇게 남산을 하시려는 것이 권로 상태의 입니다. 이제 저의이 코나 이렇게 남산을 하시려는 것이 권로 이 코나 이렇게 남산을 한 번에 주게 말 Ja. 여러분 생각나는 문실로가 이 코나 이렇게 남산을 할 수 있 겁니까? 아멘